그니까 GTX 1070의 마지노선은 딱 2K야 2K 정도가 딱 알맞는 수준 오 전자칩 그래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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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가는 거야 응? 잠잠만 전자칩이면 그치 그치 아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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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스테이션으로 가면 딱 나오겠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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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래, 그래, 그래 과연? 와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랍다, 랍다, 알았다 아, 이 5, 이제, 구성공 F가 일을 잘하는 거지,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, 그냥 아이고, 나이가 없어요 어, 있어, 있어, 있어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되는 사람이에요 나이 사람,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너무 싫어 조심조심해야 돼, 어디서부터는 해야 돼 오 뭔가 있어, 뭔가 있어, 뭔가 있어 뭔가 있어, 뭔가 있어 이야 참 아주 그냥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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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죽말지 진짜 죽말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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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 살았어 안녕하세요 박평양입니다 현재는 EK 화면 2440p, GTX 1070, i5-9400F를 통해서 게이밍 플랜 중입니다 레이던트 이블2 리맥크죠 EK 화면에 약간 프롭션이에요 약간 프롭션 만났어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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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틱 너네네네네네 오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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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진짜 끝떡없어 끝떡없어 마카나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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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오 오 다이았쥬 시시시시 시시시 시시시 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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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덩어리들 고기덩어리들 장난 아니다